아 진짜 캐릭터 진짜 너무 깨끗하게 생겼다 자 이제 스킬이죠 전사 스킬 멋있다 진짜 한방이 엄청 크네 전사가 야 여기 쿵수가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유가 뭐냐 연골이 스킬이 많이 없어 1 2 1 2 2 3 2 2 2 2 2 3 2 2 2 3 2 3 2 2 2 2 2 2 3 2 3 2 2 2 2 나랑 똑같이 생겼다잉 전사잉 전직을 하러 가보게 오케이 전직하러 가자 자 조각사 합니다 조각사 아 여기 있다 왔다 이건 무조건 조각사네 무직은 조각사로 전직하겠습니까 조각사 그렇지 오 스킬 습득 오 환영검 스킬 스킬을 계속 주네 바로 습득이 되구나 물리공격력 180%의 단일공격을 합니다 물리공격 250%의 단일공격 물리공격 250%의 단일공격 물리공격 250%의 단일공격 동시에 물리공격 50%의 일공격 100% 확률로 대상의 방어를 무시합니다 아 이거 좋네 조각검술 어 야 바람굴렘의 스킬도 또 습득을 했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어 드디어 제가 이제 조각사가 됐습니다 메인 케스트를 어 계속 깨다 보면은 여튼 저는 30레벨 넘어서 케스트 깨가지고 지금 조각사가 됐습니다 무직은 솔직히 힘들어 빨리 케스트 깨가지고 조각가로 전직하세요 어 뭐 스킬도 보면은 아 이거 무조건 단검이 있어야 되네 얘는 무조건 업데이트를 해야되네 보유 스킬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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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칭 바꾸자 달픽 조각사 자 드디어 진정한 달픽 조각사가 됐습니다 어 제가 이거 조각사를 해보니까 조각사를 해서 여기 그 스킬을 좀 읽어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이거 보유 스킬북은 이거 스킬을 업데이트하는데 쓰는건데 업데이트 해야될 스킬에만 쓰시면 됩니다 조각사 같은 경우는 조각 소환술 이거 바이골렘 이거 뽑는거 이거는 무조건 업데이트를 해야되구요 이거 무조건 이거 해야되구나 조각 소환술사 중간에 읽어보시고 이거 좋은 기술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지금 월강세도 이거 좋네 물리공격 590%의 범위공격 아 이거 재밌는 기술들이 너무 많다 이거 캐스트를 완료하면 스킬은 다 배울 수가 있네요 제가 이거 조각사 무직이기 전에 안좋을 줄 알았는데 조각사 되니까 조각사가 주인공이 맞는거 같아요 이렇게 말해 제가 뵙고가 되는거 같고 이렇게 말해 그는 이 그는 그는 그가 그는 그의 그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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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의 그가